부르는 가수가 있나? 나 좋아하는 아티스트? 저스틴 비버? 저스틴 비버 어떤 노래 좋아해? 야 미. 야 미. 한글자씩 가보자. 할 수 있어? 어. 예. You got that. 한글자씩 하려고 했잖아 이 엄마. 한글자씩 하려고 했잖아. 예. You got that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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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유. 안. 대. 야. 야. 왜 scam. 야. 야. 감사합니다.